안녕하세요 여러분 안서야 놀자 아빠 짱 똘 입니다 오늘 저희 캠핑은 캠핑장이 아니에요 근데 캠핑 하려고 합니다 뷰가 아주 좋은 곳이에요 잠시 후에 텐트를 설치하고 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텐트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텐트를 다 설치했습니다 2시간 걸린것 같아요 중간에 아침밤도 먹고 쉬운 시험 쳤습니다 저희 가족 잠깐 소개 좀 해드릴께요 이렇게 아 이안이, 이서, 떡순이 우리집에 코딱집니다 자 좋은 뷰 라고 해서 말씀드렸죠 어떤 뷰냐면 처가뷰 입니다 처가뷰 처가떼가 왔습니다 처가떼 앞마당에서 이렇게 마당이 아주 넓지는 않은데 텐트 치게 딱 좋은 사이즈에요 그래서 이렇게 텐트 치고 오늘 여기서 잘 예정입니다 밖에서 그리고 여기는 아주 시골이라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다 빈집이 많아요 안녕하세요 인사해봐 아이고 일어나세요 괜찮아요 아이고 콧물 나온다 너 콧물 나와 천천히 걸어가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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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Joseph야 천천히 먹으러 와 여행n 아침에 세골 툭 출근 침착 uden 잠댔 잠댔 기다려줄까봐 아빠 시뻥 살짝 물 빠르게 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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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양념 먹어? 아빠 원래 이런 소리가 나지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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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이컵은 감성 맛이 안나는데 그 무슨 컵 다 놓고 왔어 안 갖고 왔어? 우리요? 그냥 의자만 갖고 왔어 진짜? 테이블이야 텐트 그거 처지해주면 되겠나 새거는 통원 어 그러네 주시우레시 그 껌향이야 대박 떡 그렇게 맛있거나 그러지 않는데? 그 향이지 짠 우리 나갈 일 없지? 어 껌 먹는거 같다 근데 맛이 끝 맛이 남아있다 어 껌 먹는거 같다 어디였어? 너 옆에 있잖아 빨리 찍어서 껌맛이 아버님 혼자 독방 주고 하시네 우리 엄마가 독방하고 있어? 다 꺼내는거야? 다 꺼내는거야? 효원님 먹던 수시지 응? 단술만 꺼내는거야 아 효원님 먹던거야? 아니 효원님 약간 내가 소떡소떡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요 슈펙트 자파 죽여서 소떡소떡으로 살아가는데 소떡소떡으로 넘는거지 그래서 효원오빠랑 나랑 한 번 먹고 효율을 소세히 먹는데 한 줄 잇먹고 임패가서 먹을거야 그러는거야 이건 에일인가? 뭐지? 평가를 해봐 이건 에일이야 에일 맥주관 라거관 응 이게 아까 술 저기요? 뭐랬었지? 환별원이에요? 수 물리에요? 맥 물리에요? 맥 물리에요? 나 근데 그거는 그거 한적 있어 그 조파 참이슬이랑 처음처럼 이렇게 이렇게 막 놓고 참이슬이랑 처음처럼 다 마셨어요? 참이슬 물 한 번 헹구고 다시 먹고 다섯 잔 다 마쳤잖아 다섯 잔 다 마쳤잖아 맛있다니? 물 맞았어? 물 받어 그냥 치는 것도 개미나 재미나는 거지 역시 역시 조인주다 그렇지 소주는 조인주구만 말이야 지금 못 마시지 주가 혹시 술주자 아니죠? 수주자라고 하기에는 그만큼은 술을 먹지 못해 엄마 아빠는 수떡 사왔다고 하더라? 아빠랑 그거 지용이 지용이 내는구나 고기는 항상 차가 없으니까 니 엄마가 이거에 그걸 모른다 고급습니다 아이고 너무 1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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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총 6분을 합니다 맞아 근데 1분 최고는 있는 거야? 괴력적으로 어 1분 최고는 있는 거냐고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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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rson 아빠랑 여보 icy 러 scroll 아 저거 나의 펜치코다 저도 괜찮아? 아아 고기를 이건 내꺼고 어 왜야 애기가 내꺼 나와 너 손 좀 좀 좀 왜 아 아 아 아 아 그때 저거 주리 최고다 소금이 멋지 아 아 아 아 아 아 빨리 먹어 도중 탈출 얘들아 도중 탈출 아 도중 탈출 도중 탈출 도중 탈출 도중 탈출 누가 먼저 볼까요 아 아 아 으 아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채끝 위이이이이 음 맛있어 야 니가 한번 먹어 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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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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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더 갖고 와 인서가 이쪽으로 여긴 여기에서요? 고기 별로 없어요 거기 먹을 사람 없어 아니요 위에 먹을 사람 없어 아니 거기 한참 갔는데 아직도 있으면 안 먹는 거 아니에요? 나 애끼더라구 내 애끼더라구 저제 소세지 맛있게 구워줄테니까 소세지 먹어 저 작은 건 못먹는데 소세지를 줄게 내 발 잡아당겼어 젓가락 없어 갖고 와 제 껌터 있어 엄마 젓가락 이거 이제 행동이야 맛있어? 언니 니 뜨기 엄마 젓가락 여기 있는데? 얼음 얼음도 있어 얼음 얼음 넣어줘? 얼음까지 있는데 이거 이거 뭐 이거 이거 형님? 응 어머니 저 얼음 좀 3개? 6개 넣어주면 될 거 같아요 무슨 사람 없는 거 보니깐 난 개구리야 개구리 고맙습니다 너 네 나 탈탈 한참 배로 이내 이멋봅 다 맛있지 으 9 으 줄것 같죠 이 전에 애들 마음 안 둬도 되냐? 아까 다 먹었잖아 면 더 있어요 여기 벌레 들어가잖아 엄마 둘이 쳐 둘이 맛있네 자 이거는 그녀들 보내서 소원 좀 먹어 나 못 싸우니까? 국수 먹자 갑자기 배 부르네 배 안 부르다 너 배낮아? 안 아파? 마이고까지 미안해 면목을 큰일하게 빼버리네 리필입니다 리필 여깄어요 면 리필 어머니가 여태껏 먹었었고 지금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온몸의 고추 아 중요해 여기 야 나가면 안 돼 어머니 리필 아 그럼 나가 저 호흡하는 것 같지? 호흡지 아 배고프냐 야 너 시원할 것 같아? 와사비 네 와사비는 좀 불편할게요 고기에다가 국수 해먹는 거 하셨어요? 이거 찍고 널 해 줬대 아무도 안 찍어줘갖고 재원생 찍어줘 나 이 옆에 있는데 오늘 이거 찍었어 피 안 났다 야 야 야 이대부터 피 안 난 거는 얘기하지마 피 나고 얘기해 응 야 야 아 여기가 이안아 잠바 입을까? 아니 별로 안 추워 근데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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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은아, 이분은 잘 먹었나? 뭘 먹었어? 이다가 뭐지? 어, 안돼. 할아버지 어딨어? 응, 알았어. 엄마 가져와. 응, 알았어. 아, 다 먹고 싶다. 패드 부르고. 아, 안 됐어. 캠핑장 갈 때마다 어머니 모시고 다녀야겠어. 아, 너무 맛있네. 우리 집 요리사. 잘 먹었습니다. 아, 진짜 맛있네. 진짜 열 먹었어. 손에 꼽힌데. 손에 꼽히는데. 뭐지? 네, 맛있어요. 어우, 뜨거운데. 지금. 음. 음. 맛있네. 고기, 고기. 고기, 고기. 고기, 고기. 고기, 고기. 아, 따뜻하게. 와, 맛있네. 아, 맛있네. 고기, 고기. 고기, 고기. 고기, 고기. 뜨거워요, 이거. 종이에다, 종이섭에다. 처제도 갖다 줘. 안 먹는데. 안 먹는다고? 응. 먹어보면 다를텐데. 그치? 괜찮다. 아, 맛있다. 아, 맛있다. 며어 타이면? 아, 맛있다. 후유. 굿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